와 오른쪽 너무 빡센데 오 길리에 나보고 있다 애가 이따긴가 본데 조졌는데 여러분 진짜 아프지 않아 이거 왜 맞지? 아 벡탈 보스 괜찮았는데 아쉬운걸? 투돌 한번 가볼까? 왜냐면 이거 첫 첫 총 싸움을 한 번 못해가지고 한 명은 올 것 같은데 투돌에 은근히 인기가 있어 왜 아무도 없죠? 은근히 인기 있는 투돌 아니었나? 뭐야 왜 락카살이 왜 안 보이냐 조졌는데 종이 안 뜨는데 오 쟤 부수수 오 쟤 부수수 뭐야? 잘 가 오 쟤 부수수 빠염 약간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나를 보는 것 같아 종은 잘 먹고 뛰어가서 뒤지는게 나 아무 일 같지가 않다 파츠가 아 버리자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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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탈 같은 자식 이런 것 차 돌려서 죽이러 가니까 다 지더라 아 아 봐줬다 어 이걸 차를 탈 때 기다리고 이야 아 아 아 아 달려줘 아 갑니다 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고 갑자기 고백을 몇 살이시죠? 몇 살인지 MBTI랑 혈액형이랑 키모무게 쭉 적어서 메리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자도 되지 다 적어 원래 너 언니는 편견도 없고 안 가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전거가 은근히 괜찮아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이거 어떻게 다 모르는가 버려 버려 이 집은 진짜 드링크 있어 보인다 인정? 이제 끝나 있느라 조심해야 돼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살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개못해 니가 다 털고 갔구만 이렇게 적을 만나면은 그냥 소리를 안주면 되는데 근데 배그가 진짜 어려울 게 없거든 이렇게 존버를 할 거면은 확실히 존버를 해야지 소리를 아예 안주면은 무조건 나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방심하고 파밍하러 올 거니까 소리를 주는 순간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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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뭐 탈까? 머리 나가는 거야 한시? 있죠? 거의 높은데 없나? 결국에는 물이 빠지니까? 고급하라고? 고급하라고? 고급하는 거 너무 자세랭이 아니야? 이야 난 비주얼이니까 간다 너무 무서워요 차도가 쿠페 오고 있어 쿠페 세웠어 여러분 뭐야 라카자 왜 이렇게 빨라 구제가 먹었다 여러분 안되겠다 이 날이 가기까지 잘한다 기억하자 아 다 이거 ч a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멋있어 MK 세워, 이걸 세워? 보센스 개꿀잼이잖아 성체로 삼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개꿀잼이 된다 야미 잘 먹겠습니다 에탑? 에탑 못찾지 에탑 송기 질어 어, 수리탄 스포 버려도 되겠다 오른쪽이랑 무조건 싸워야되네 저거 10% 킬하잖아 혹시만 갖고 있으면 좋아 왼쪽 좀 보고 올까 헤드샷 삼뚝인데 까졌대용 침착하게 애, 애살로 뿅 내가 중거리가 안되거든 총이 있다이어가지고 왓 빼고 4명 이따 오자 뭐 도대체 뭐 도대체 헉 세, 둘 세, 둘 세, 둘 오른쪽도 나 하나 왼쪽 하나 아냐 헉 샤, 쟤도 샷건이다 내 샷건은 비상에 무기였는데 어, 뭐야 딥에서 죽었냐? 허, 딥에서 죽었다 1대1이야 헉 나 어딘지 위치에 나 안 오시면 안되 어디서 굴러오는지 다 보여줘 쟤 약간 못한 랜가 보다 공포에 가진걸 던지기 시작했어요 서클 야아 서클 가야된다 붕괴 붕괴 작전 거시지 물건 자척 헐 아니 뭐지? 오늘 하중 치킨 못 먹다가 뭐야 너를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우와 마지막 미션 깼다 나이스